우리 교회에 명상 매우 참고하니까 동사님이 잘 몰라도 난 아우 옛날 설교하셨죠? 오셔서 애쓰시네요 작가 애들 가르치는데 나는 애노무색을 거기서 가르친 줄 알았어 목소리가 없을 때 엄마, 엄마 아이디 예뻐요 아이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? 서프라이즈로 왔어? 이 사람이 누구야? 얘 입 벌리는 거 봐 할아버지가 얘가 할아버지 깜짝 놀랐지 지금 맨날 집에서 맨날 집에서 한번 놀래지 할아버지가 누구야? 목사님 인사해야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오늘 안 되시네 우리가 영상으로 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